2030 젊은 여성들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긴 여성들은 집게 머리핀 많이들 하시죠. 인기가 있는 만큼 디자인도 다양한데 이 머리핀이 운전할 때나 차를 타고 갈 때 사고라도 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머리핀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형형색색 집게 머리핀을 착용하고 거리를 누비는 여성들. 집게 머리핀은 디자인과 종류가 다양해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간편한 착용 방식 덕에 운전 중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집게 머리핀을 운전 중에 착용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착용 부위가 우리 뇌의 손해와 뇌관이 위치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부위 모두 우리 몸의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기관이라 심하게 손상될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전복 사고로 10cm짜리 집게핀의 두개골이 손상된 여성이 6주간 거동을 못하는 해외 사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인 머리와 무게, 모양이 비슷한 수박으로 차량 충돌 상황을 가정해 위험성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수박 껍질도 쉽게 뚫렸는데요. 실제 사람이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는 집게 머리핀 대신 천이나 헝겊 등 충격이 덜한 소재의 머리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